네 이거는 갤럭시 S3 차량용 크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삼성 플레오맥스 삼성 플레오맥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시멈 75mm 부터 미니멈 67mm 까지 아주 플렉시블하게 끼울 수 있습니다 그 사이즈 안에 들어와 있는 제품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 사이즈 보이시죠 4.3 부터 4.5 인치 그리고 맥시멈 75mm 에서 67mm 물론 요건 지금 갤럭시 S2 목업이 되겠습니다 목감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끼울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75mm 부터 67mm 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여기다가 장착을 하게 되면 하드 케이스든 젤리 케이스든 조금 더 빡빡하게 설치가 가능하겠죠 안에 내용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요렇게 되어 있네요 고리 부분 보이시죠 고리 부분 이렇게 해서 지면에 압착 물론 차량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차이 다 하셔도 되고 요 부분을 돌리면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부분의 각도를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위쪽으로 고정을 시키고 밑쪽에 이렇게 압착을 시킨 다음에 보이시나요 요 부분 버튼을 압착 굉장히 지금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갤럭시 S2를 한번 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S3도 가능합니다 갤럭시 S3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찍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